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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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ngle years ago 해보고 처음 해보니 그때만 해도 오독거리가 너 어디 맨들만 왜 이렇게 무너져 처음에 옛날에 천안에서 날개 쓴다는 분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무너지더라구요 그럼 책임지는건 내가 제일 좋아해 왜 이렇게 하내던게 다 반박해요 그러다보면 조금 요령을 했더라구요 안 무려지지 않고 요령을 내가 그때부터 그래서 빼면을 안 무너지게 안 무너지게 안 무너지게 안 무너지게 감사합니다.